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키입니다. 오늘은 처음짜리 캡틸토이 2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열어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는 몰랑말랑 스피시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옙! 핑크 도넛을 뽑은 것 같아요. 조심히 조심히! 오! 성공했어요. 저걸 뜯을 때 이게 뾱 빠졌거든요. 너무 귀엽다. 쫀득쫀득한 스펀지 느낌이에요. 달콤하고 냄새 정말 좋은데 약간 인위적인 향? 그런 향이 나요. 두 번째는 뭘까요? 팍티브입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알겠죠? 오! 이렇게 조그만 팍티브는 처음 봐요. 근데 이게 천 원이라니. 두 개는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우와! 조그만데 소리가 엄청 커요. 튜브만의 팔 꺾이 쇼! 세탁기 뒤에 있는 그 빨대 호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빼서 만져본 적은 없지만 네,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팔찌도! 할 수! 오! 이게 더 멋진 것 같아요. 난 백션 스타! 세 번째는 뭐가 들어있는지 짐작이 안 가요. 어, 뜯는 선이 어딨지? 뜯지 말라는 신에 계신가? 그래도 안 뜯을 거야! 우와! 짱 귀여워요! 그럼 열어볼게요. 어! 말랑이가 아닌가 봐요. 엄청 딱딱한 플라스틱 개질이에요. 스위치를 켜면 무드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밤에 자는 게 무서워서 이런 무드등은 하나씩 꼭 챙겨놨거든요. 근데 이건 밤에 보니까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빨간색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 산만하니? 어, 눈 아파. 야! 그만 때리라고! 난 말랑하지 않아! 네 번째는 과연 볼까요? 뭐가 들어있는지 오픈! 오! 엉덩이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어, 됐다! 스티커 다 구겨졌는데? 넘어온 거 아닌가? 에이, 어떡해. 아, 붙이면 좀... 짱을짝을한 게 나아지긴 하네요. 쇠냄새라고 해야 하나? 엉덩이에서 좀 이상한 냄새나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엉덩이 느낌 같아요. 약간 제 엉덩이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엉덩이 주사를 넣어보겠습니다. 따끔! 으악! 괜찮죠? 오늘 주사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오! 됐다! 따끔합니다. 따끔! 따끔! 이번에도 살짝 따끔! 안 아프죠? 되게 뽁뽁이 터트리는 느낌이에요. 엉덩이 좀 짜글짜글해진 거 말고는 괜찮아 보이네요, 환자분. 약을 조금만 짜서 발라드릴게요. 지금 밴드가 이렇게 바꼈어가지고 짱! 어때요? 괜찮죠? 네, 다음번에도 루키밍 엉덩이병원 찾아와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아악! 어? 무슨 바구니가 들어있네요? 과연? 어? 귀여워! 있냐? 나는 긴 멍멍이라고 해. 사실 난 전생의 고양이여서 박스나 바구니 속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 어머!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바구니에 들어있는 귀여운 멍멍이 친구네요. 두피는 엄청 딱딱한데 이렇게 머리카락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오, 너무 귀여워. 이번에도 이렇게 베일에 쌓여져 있는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똑! 안에 들어있니? 네, 있어요. 캡슐을 열어서 들어와주세요. 오! 벌써 또 향기름 냄새가 나요. 우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삐딱하게 서있어? 야, 나 돈 좀 있냐? 500원만 줘라야 떡볶이 좀 사갈게. 안돼! 요즘 500원으로 떡볶이 사먹을 수 없어. 내가 14,000원 줄게. 어? 이거 좀 좋은 자식이다. 향은 아까 거랑 다르게. 더 린저적인 달콤한 향이에요. 되게 냄새 좋다. 여기로 먹으라는 걸까요? 오, 맛있다. 누르면 이렇게 뾰로롱 다시 올라오. 스펀지보다는 뭐랄까? 떡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럼 바로 뜯어볼까요? 병아리인 척하는 네모 모시기? 안녕? 나는 네모나라에서 온 병아리라고 해. 어머 세상에. 그래가지고 얼굴만 네모인 거니? 맞아. 우리 네모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가 네모야. 엄청 귀엽고 폭신폭신해요. 안에 솜은 뭉쳐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괜찮아요. 근데 좀 납작궁해요. 이거 그건 뭐 손목패드로 이렇게 쓰는 건가요? 이번에는 무슨 친구가 들어있을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 야광볼, 두 번째 찐득이, 세 번째 스키십. 정답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야광볼. 근데 찐득이도 포함이네요. 말랑말랑 찐득이. 오, 하지만 너무 천원치고 부실한걸? 에어볼치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쫀득한 편이에요. 뭔가 자유자리로 움직인다 할까요? 자, 야광볼이 혹시 당신이 맘에 드는 짝을 골라주세요. 제가 맘에 드는 짝은요? 바로 도넛입니다. 저랑 같이 데이트하실래요? 아, 지효야! 왜 이럴수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야광볼이라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야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경악을 했던 친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들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웅! 이게 또 설마 진해인가? 근데 이번엔 주황색 진해 나왔네요. 야! 너 그만 좀 나와. 엥! 어쩔티비! 정말 나쁜 진해. 엄청 잘 늘어나고 간지럽히는 그런 부들부들한 느낌. 한 번 먹고 한 번 더 묶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팔찌로 쓸 수 있다는데 전혀 멋스럽지 않네. 차고 다니면 진짜 진해 만나가지고 진해가 친구하자고 할 것 같은 느낌? 어? 근데 되게 쫀쫀해가지고 그냥 머리끈아 써도 될 것 같아요. 짠! 오오! 아우 귀여워. 이 송곳니를 보호하니 얘는 냥이 아니라 파마를 한 사자예요. 폭신폭신하고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 향은 다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쌩뚱맞아가지고 제일 맛이 많이 넣었던 시티파이어 오! 아 이거 조립하는 건가봐요 어! 생각보다 복잡해요 생각보다 조립하는데 어렵지 않았지만 한 번 잘못 조립해서 빼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조방체 출근! 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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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아 skill 오! 생각보다 재미있어 이걸 물흐스를 이렇게 합쳐 이번 끄는 생각보다 괜찮아서 성공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구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뽑뽑로 마무리당! 피를 기다려톱 acking 감사합니다.